우리 오랜만에 유튜브 식구들 취석 한번 부를까요? 철만님 오늘 제 의상의 색깔이 양봉이라고 해주셨어요 증시가 어렵긴 어렵군요 그래요 우리 양봉 그날까지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오늘부터 1일이라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이효원님 저희가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좋은 건 나눠야죠 양쪽 손에 친구 한 명씩 손잡고 오시기에요 경제방송이 유익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항상 생각하거든요 정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 유익해요 근데 유익만 한 거 말고요 재미도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설님 항상 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대마왕님 늘 고맙습니다 피련님도 미리 와서 기다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아까 전해드렸더니 내 연금 나중에 안 주기만 해봐라 응? 가만두지 않을 테야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불안해했을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1889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한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그 사이에 2차 대전 이후에 기금 바닥나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정립하지 않고 받아서 이전하는 방식을 쓰고요 일본은 1942년에 남성들부터 지급을 하고 2년 있다가는 여성들도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민했던 나라 사례를 좀 지켜보면은 나라가 있으면 이유 안 주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주변에 퇴직하려는 분들 아마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직 때문에 찾아갈 일이 없으면 좋은데 또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퇴직할 때 의외로 인생의 큰 굴곡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회사하고 안녕할 때 해고하고 사직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 종료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고 사직이 있습니다 자동 종료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그런 사유가 해당되고요 해고하고 사직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건데요 해고는 회사가 그리고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아무래도 근로자가 약자다 보니까 사직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도 지켜야 됩니다 노동법상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는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마음대로 자르실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현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자 사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직서라는 거 쓰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항상 여기다 품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그 서류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품고 다니실 필요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심지어는 구두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팀장이나 인사팀에서 퇴직을 누가 한다 그러면 퇴직자 면담을 하면서 왜 퇴직하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이건 이제 직원 고충들을 조사해서 향후 다른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반드시 그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팀장님이 맨날 소리 지르고 단톡방 만들어서 밤마다 괴롭히고 팀장님 나빠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라면 남은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 말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론 이럴 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그만둡니까? 가해자를 처벌해야죠 완전히 공감해요 이게 보통 보면은 에이 내가 더러워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굴곡을 만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러면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반면에 권고사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권고사직은 뭐예요?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필과 지우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지우개가 너무 안 팔려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지우개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우개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3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미안하지만 사직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직을 하는 방식 이런 게 권고사직입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내는 사표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지우개 사업부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업부로 보내주세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반드시 TO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가능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희망퇴직도 많았거든요 특히 금융권에 작년까지 많았는데 이때는 뭘 따로 신청하면 됩니까? 네 뭐 희망퇴직 명예퇴직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다 아까 말씀드린 권고사직에 해당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회사가 지우개 사업을 중단하면서 해당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동일하게 공지를 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요 그래가지고 며칠까지 사직서 내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야 노트북도 빼앗고 아무 일도 안 시킬 거야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김대리를 나와요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하면 김대리만 한 달치 위로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직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사직을 시켰다 이거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입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담이나 부적절한 지시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두시라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회사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사 이슈를 다룰 때도 보면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지나치게 핵심적인 인재 이런 사람들 사표 수리가 안 된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인재다 꼭 필요한 직원이다 해서 퇴직한다고 했을 때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게 사직서 양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직서 양식에 보통은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는 사직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절대 수리할 때까지 사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직서에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지로 돼 있으면 회사의 승인 없이 해당 일자로 사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직서 양식을 퇴직한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사직서를 꼭 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사직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다 보니 쓰여 있는 문구가 중요하군요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냐 통보하는 방식이냐 회사가 어떤 양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마 별도 서식이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퇴직금은 그런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월급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수당도 있는데 이것도 들어갑니까? 네 평균 임금에는 저희가 맨날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 고정수당뿐만이 아니라 연차 휴가 수당이라든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같은 변동적인 수당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평균 임금은 한마디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출장을 갔을 때 받는 출장비 주재원한테 주는 주재수당 이런 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고요 또 설 차례비 휴가비 또 생일자한테 주는 생일 축하금 이런 거는 사실 근로하고 상관없이 주는 은혜적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품도 예를 들어 설 차례비를 매년 고정적으로 30만 원씩 줬다든지 말은 생일 축하금인데 매달 5만 원씩 줘요 이런 거는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거랑 관계없이 생일 축하금에 매월 5만 원씩 준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 좋은 회사네요 기본급을 5만 원 깎겠죠 대신 아이고 그렇군요 최근에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법률적인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워낙에 이슈가 많은데요 사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된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성과급도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개인 성과급이 있고요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영 성과급이 있는데 개인 성과급은 개인의 실적에 기반해서 사전에 정해진 지급 공식에 따라 지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한테 1인당 매출 1억 이상을 하면 그 초과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되고요 경영 성과급은 특정 개인의 실적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실적에 기반해서 지급되고 보통은 지급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PSPI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매년 거의 규칙적으로 지급은 되는데 이게 보통 경영 성과급이고 지급률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런 회사들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요새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판례가 많은데 회사가 이긴 판례도 있고 진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판례가 조금 더 많은데요 보통 취업규칙 같은 곳에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써 있으면 그때는 임금으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퇴직할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면 손해배상시킨다 이런 회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는 하긴 할 텐데 제대로라는 게 참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뭐 일부 회사에서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해당 직원에 의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손해 여부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위약금 예정 계약은 불법입니다 통상 인수인계 제대로 안 했다고 회사에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어디 거래처하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퇴사를 해서 몇 십억의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럴 때는 회사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회사 미운정이라도 쌓였을 텐데 인수인계는 성실히 해야겠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인 직원이 있었는데요 주말에 갑자기 문자로 본인 팀장에게 시애틀에 계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내일부터 못 나갑니다 이러고 월요일부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퇴직은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그런데 퇴직하는 직원을 해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퇴직금을 안 줄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딱히 페널티를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차후에 관련 업계에서는 재취업이 쉽지 않겠죠 서로 상식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직할 때요 나는 연차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 알차게 못 쓰잖아요 퇴직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너무 알차게 남아있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네 연차 휴가도 임금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를 다 쓰고 가든지 그리고 연차를 안 쓰면 그거를 이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수당으로 받든지 그거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팀장님이 눈치를 주셔도 그 눈치 안 받으면 됩니다 이거 신박한 방식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계약직인데 5년 동안 계속 계약갱신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까지만 일합시다 계약갱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나의 기대가 컸던 건가요?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계약직이라도 방금 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갱신이 되면 퇴직을 하라고 할 수 없고요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법상 계약직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